저희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또 거시 환경이잖아요. 최근에 그야말로 너를 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토픽 계속 이어가 보면요. 네, 세 번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장관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간밤에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장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진정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지금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재무장관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는 그런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장에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어젯밤에 약간 빠졌습니다만 오른 거 대비해서 얘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파란 선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달러에 대한 환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매월 한 60억 불에서 100억 불 사이에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1년에 잘하면 올해 한 천억 불 흑자가 날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면 외환 보유고가 쌓여야 되는데 최근에 줄었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뭐냐 하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환율이 더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징후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개입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이제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선명해 보이는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4천억 불 정도 외환 보유고 들고 있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망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흐름이 저렇게 외환 보유고를 소모하며 쓰고 나서 계속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데도 환율이 좀 빨간 선이 자꾸 위로 가잖아요. 저건 뭘 의미하냐면 이머징 통화 셀 달러바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달러만 좋아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시장이 와 있는 거고요. 저렇게 달러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미온존이 언제 금리 날지 다들 기약 없는 분위기고 두 번째는 중동전쟁이 벌어지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지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금은 빠졌지만 아무튼 이 흐름에서 놓고 보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아유 불안한 거죠. 저거 좀 묘한 보이고 약간 조금 무역 흑자 경상 흑자 늘어난 것만은 아니어도 좀 팍팍 늘어나면 좋을 텐데 저렇게까지 개입하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 제가 뭐 미국 시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달러 강세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수출기업들 먼 훗날에 이익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환율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 수급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앤 마찬가지고요. 요새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지금 12년 13년째 하면서 지속적인 앤의 공급 확대 양적 완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 비팅하는 분들이 앤 매도하면 돈을 벌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52에나 해서 막을 거다라는 기대가 허무하게 우리보다 사실 앤 환율이 훨씬 급등하니까 저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이고 이머징 통화 특히 아시아 통화는 약세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 분위기다. 이건 뭐 앞으로 좀 더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도 너무 그동안 달러 쏠림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보니까 조금만 약간 안정세가 나와도 위험 자산 쪽에서 뭔가 기회를 보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랑 똑같죠.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잘나가고 누구나 갖고 있고 그러면 일종의 대세가 돼버리는 거고 가격 보다가 에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았던 그 회사 그리고 세계를 바꿀 것 같은 회사가 주가 저렇게 많이 빠지고 나니까 찬스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 저게 언제까지 강세를 갈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거 더 가겠어 하고 베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반기에는 다시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나 일본이나 그렇게 끝없는 약사로 가기에는 두 나라 펀더멘탈이 그렇게 안 나쁜데도 왜 저렇게 가느냐. 이건 쏠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아까 지나간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외 순금융자산 그게 뭐냐면요. 외체가 있고 해외 투자가 있잖아요. 그 둘을 차감하면 넷 캐시 넷 포지션이 나오는데 저게 지금 빨간선 왼쪽에 빨간선인데 우리가 한 8천억 불 됩니다. 저 절반은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이 1,05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52% 정도를 대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천억 불 정도를 아마 그 정도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으니까 절반이고요. 나머지 4천억 불은 기관 자금들 특히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 자금들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성악 개미가 한 천억 불을 갖고 있잖아요. 해외 투자자들. 진짜 많이 갖고 있죠. 그런 돈들입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배당이랑 이자 소득이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수출국인 거죠.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우리도 옛날 일본처럼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외환 보이고도 많고 대외 순자 금융 자산이 인구 5천만 짜리 나라에 8천억 불인데 저 기세면 곧 1조 달러 돌파할 텐데 올해나 내년에 1조 달러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달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 돈이 쌓인 거니까 1조 달러 높고 2조 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면 환차익 본 사람들이 해외 자산 팔고 달러 스위칭 제가 좋아하는 달러 스위칭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달러 좀 팔아서 수익 많이 난 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 국민연금이 늘 하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자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펀더멘탈인 거죠. 따라서 지금의 환율 레벨은 굉장히 저는 저평가다. 원화의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데 이런 환율의 저평가가 나타난 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라 아까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미국 달러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선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파란선이 달러 인덱스 구분이 되세요? 제가 저기 법률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 둘이 구분이 됩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요인에 의해 환율이 상승했다? 죄송합니다만 외환시장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4월에 배당금 송금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받는 게 더 많은데 이런 계절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뜬 건 결국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인 거지. 여기에 미연준이 금리이나 언제 할 거냐? 이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그림에 파란 선으로 돼 있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 오른 다음에 빨간선 우리나라 환율이 뒤이어 오르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 달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모멘텀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손절을 친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가도 빠졌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하지 그러면 환차손까지 발생하니까 일부 투자자들의 손절 이런 것들이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부 요인 탓, 펀더멘탈 탓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달러 같이 산정할 때 보는 주요 26개 나라 이런 나라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제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N화와 위안화 동반약세가 크게 작용한 건가요? 그것도 있고 우린 늘 그래요. 왜 늘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인데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경제 규모가 셋 다 비슷하죠. 전부 다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인데 이 세 통화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원자재 기업 나라입니다. 역시 원자재 네. 호주만 해도 철광석 석탄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목재에 타르산드에 쉐일 오일까지 한국 반도체라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원자재죠. 디스플레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생산 국가거든요. 이런 세 나라의 특성이 뭐냐 하면 세계 연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세계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요. 세계 연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되는 그래서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선진국 특히 캐나다는 g7 선진국인데도 환율이 5년 주기로 2배 올랐던 반토막 납니다. 그런 나라죠. 캐나다도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캐나다랑 호주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통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 안정 그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2조 달러 넘어서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우리나라는 달러가 강세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10원 20원 오르고 달러 약세 그러면 10원 20원 빠지는 죄송합니다만 변동성 그 자체의 나라지 한국에서 안정을 찾으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기 나무에 올라가서 우물물을 찾는 거랑 똑같은 받아들여라 이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걸 즐겨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할 때 보유하던 달러 아까 테스나 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저는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매수하고 계시다가 지난주처럼 패닉이 날 때 하루에 뭐 한 3% 4% 빠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좀 차익 실현해서 한국에서 패닉에 빠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7만 전자 6만 전자 그러고 있는 삼성전자도 좀 사고 SK하이닉스도 좀 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또 현대차도 사면 되는 거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가지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투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귀티가 나는데 왜 우리 애는 인기가 없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되게 못생긴 고슴도친데 키가 커요. 등치도 커요. G10 정도 되는 고슴도칭니까 너무 예뻐하지 마시고요. 쿨한 태도를 가지시면 한국 시장에서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같은 때가 저는 한국 시장 사기 좋은 때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 환율에서 미국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까 봤던 외환 보유고랑 그 다음에 봤던 저희 이 그래프 말고요. 이 다음에 봤던 그래프. 네. 대외금융자산 부채 추이 이거 보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큰 그림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면이 있네요. 정말 우리 시장이 글로벌 경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이 순환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달러와 원화의 스위칭에 좀 더 편안하게 그 물결을 타고 이렇게 시장을 라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공 기자님이 모닝 라이브 시간에 오신 분한테 박사님 또는 대표님 외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날이 한국 주식 사기 정말 좋은 때다. 왜? 나랑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많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처럼. 그렇죠. 1,400원 찍을 때. 시장의 공포와 패닉 속에 빠져있을 때 그때 달러를 들고 계신 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환차액이 얼마가 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면 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환율 100원 오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조 더 난대매요. 왜? 그거는 다 무시하죠. 그날은. 수급이죠. 수급. 쏠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일단 좀 근 미래를 오늘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같은 때 한국 증시에 좀 투자를 해서 네. 한국 주식은 매력있다. 2분기 지나간 후에 뉴욕 증시의 조정장은 좀 지났고 그때 되면 이제 또 환율 안정되니까 그때 사자는 거였죠. 아까 그 이야기가. 2분기는 좀 울퉁불퉁한 시기니까 저평가된 달러 기준으로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사다가 또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거나 미 연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그때쯤 되면 또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눈치 보면서 환율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쯤 이제 또 달러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홍준욱 대표님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점을 너무 정확하게 타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렵지만 어떤 지금 이런 달러와 원사의 이 순환의 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런 식의 흐름으로 시장에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좀 하나의 인사이트로 보시고 본인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